안녕하세요. 지독하게 혹독하게 독하게 토익 1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RC Part 5,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태는 하다, 수동태는 당하다. 하지만 이걸 해석으로만 풀면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다시 한번,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난 널 사랑해, 목적어 있네요, 능동태. 난 널 사랑했어, 목적어 있네요, 능동태. 난 널 사랑해 왔어, 목적어 있네요, 능동태. 시제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진행, 상관없이,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넌 사랑받아, 목적어 없네요, 수동태. 넌 사랑받았어, 목적어 없네요, 수동태. 넌 사랑받아 왔어, 목적어 없네요, 수동태. 시제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진행, 상관없이,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다시 한번,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지독하게 혹독하게 독하게 토익 1분과에.